한화의료스페이스 그룹사인 한화시스템은 감시정찰위성 분야의 솔루션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위성통신안테나 위성통신서비스 등 신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한화페이지를 인수하고 카이메타와 원앱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사업계획을 구체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항공우주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성제작을 넘어 발사, 수송, 나아가 위성서비스로 이어지는 밀류체인을 구축하고 향후 우주탐사기술력을 구축하고 기술까지 확보해 국내 최초의 우주산업 토탈솔루션 프로바이드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을 현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화의료스페이스 한화의료스페이스는 전세계적으로 국가안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 무기체계 수요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방산매출 부분에서는 수출액 비중 5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내수 비중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수출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과 중동범위를 순차적으로 추가 개소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영업활동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화의료스페이스는 생산 현지화와 수출 무기체계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또 끊임없는 성능개량 사업 확보로 글로벌 안보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독자엔진은 물론 우주사업 본격 진출을 통해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리더지휘를 확보하며 또 나아가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에 따른 뉴모빌리티 패러다임 드라이브가 되겠다는 사업 방위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룹사인 한화시스템 또 세트리아이를 비롯해 최근 한화의 가족으로 새롭게 출범한 한화오션 등과 협력해 우주, 항공, 해양, 방산 전 분야에서 시너지를 만들며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